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 하차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일단 저희 아스트로랑 항상 빛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 아로아한테 한 명씩 다 같이 인사 좀 들려볼까 봐요. 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엠카운트한테 1위 해보는데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처럼 오 유알스 아로바일 것입니다. 정말 아로아 덕분에 저희 2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감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그룹에서 저희 아스트로라는 그룹을 좋아하게 한 아로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로아 사랑해요. 저희 엔카스 1등 했어요. 아로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사랑해요 아로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로아. 고마워요 아로아 얘 herd We come as, we come as 우리 원으로 만들까요? We come as, we come as 뭐 할까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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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만들어요 단순한 음료 원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사이에 생일 작은 그녀 선명함이 내게 뜨며 전부 우리 세시 깨어나는 심장 소린 하여 이건 원샷이에요? 원샷으로 올게 서로 가까이 깃기울여 보면 Every day, every time